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과 살림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허유정입니다 저는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 안에는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실천하는 쓰레기 줄이기 팁이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SNS에도 계속해서 저의 제로웨이스트 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로웨이스트 샵을 처음 갔을 때 다들 용기를 들고 와서 물건을 사가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? 나도 이런 따뜻한 선의를 따라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정중히 거절하기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닐은 괜찮아요 말해보거나 빨대는 안 쓸게요 이런 작은 뿌듯함들이 모이면 저는 더 큰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은 뿌듯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